네 다음은 심택홀딩스 올려주셨네요 자 뭐 3,770원에 매수하셨고요 자 비중이 다행히 얼마 안됩니다 5% 정도 비중으로 사셨는데 자 뭐 공부는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 테마 한동훈 테마로 엮여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엮여있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알고 계신데 실수하신 것은 우리 시승현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올랐을 때 쫓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심택홀딩스가 3,770원이면요 여기서 매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2,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쉬지 않고 급등한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시청자님들께 계속 당부 드리는 거는 쫓아가지 마세요 쫓아가지 마세요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주식 사서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20%씩 이렇게 20% 가까이 손실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곤란하겠죠 자 금방 쫓아가면 벌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도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게임입니다 주식 투자는 확률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여기서 이런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 100% 다 벌까요? 아니요 100%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 게임에서 확률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확률이 낮은 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생스러우신 거고 자 뭐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빠져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단기간에 좀 빠지기는 많이 빠졌습니다 자 보시면 뭐 지금 오늘도 음선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근데 뭐 워낙 좀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 뭐 이 정도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평균 단가가 매수하신 가격대 그까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3천원 근처 정도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높아 있어 보입니다 심태골딩스가 그러면 3천원 근처에서는 매수를 5% 비중이시니까요 5%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아마 그 평균 단가 이상으로 한 번 정도는 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심태골딩스나 뭐 이런 것처럼 좀 많이 이렇게 오른 거 말고요 심태골딩스 말고 심태골딩스 있지 않습니까 심태골딩스는 심태골딩스도 좋아질 수 있는 물론 심태골딩스도 좋아지겠지만요 본업을 하는 그런 쪽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3천원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면 그 평균 단가 되는 가격 평균 단가 정도 뭐 거기 그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가격이 뭐 한 3,400원대 정도 뭐 그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학습 Nove 명